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혁입니다. 2020에 이어서 2021 연간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섰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헤어스타일도 바뀌었고 약간 모습이 점점 바뀌는 것 같은데 저는 의학기술의 힘을 빌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다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살다 보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좋게 섰는데 연간 커리큘럼이 궁금해서 캐스트를 눌렀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여기 부제로 들어가는데 계정 내용은 뭔가? 라고 궁금하실 텐데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생윤 바뀌었다던데 윤사 바뀌었다던데 뭐가 바뀌었는지 너무 머리 아프다. 2학년 공부하다 현역으로 오신 분들은 바뀌었어? 학교에서 그냥 배웠는데 근데 이제 N수생분들도 계시잖아요. 2020에 이어서 여러분들 Q&A도 많이 올리시던데 딱 말씀드릴게요. 바뀐 거 없어요. 바뀐 거 조금 있어요. 조금. 있긴 있네. 있긴 있는데 여러분 체감으로 못 느껴요. 잘. 왜? 2020 수능 준비하면서 생윤 보셨던 분들 짜증났죠. 특히 더 열받는 삼수생분들 2019 때 네 부어 부어버리고 싶었더니 2020 때는 롤스 등장해서 사유재산하고 사유재산권 구분하라고 그러고 내가 올해는 롤케익도 안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부분들 생윤에서요. 바뀐 부분은 유불도가 추가가 됐는데 이미 죽음강 공부할 때 유불도 했잖아. 두 번째 여러분들 마지막 때 질문 제일 많았던 전쟁 관련된 내용들 살짝 안녕 빵 걷어 나갔고 롤스 노직에 이어서 왈처 정도 들어왔고요. 단원 순서 정도 변형됐어요. 단원 순서 정도. 단원. 3단원하고 4단원. 여러분들 과거 공부했던 환경윤리 파트하고 사회정기 파트 앞뒤로 바뀌어서 롤스 먼저 만나고 피쳐지는 거 싫어. 피쳐지는 거 그 다음 만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바뀐 거 정말 거의 없고 두 번째는 윤리와 사상은요. 바뀔 수가 없어요. 공자, 맹자, 순자는 유대한 사상가 분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책은 남아있지만 책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어도 교과서에서 그 해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윤리와 사상은 항상 똑같아요. 저 고등학교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고대 동양, 고대 서양, 소플라, 중세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거 없으니까 그냥 쌍윤 과감하게 선택하고 공부하세요. 선생님 과목 공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쌍윤 하셔야 돼요. 쌍윤. 생윤 하시면 무조건 윤사하셔야 되고 윤사하시면 생윤 하셔야 돼요. 쌍윤 그래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생윤에 아까 유불도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유불도가 윤사하고 겹치면서 생윤, 윤사가 겹친 부분이 정말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을 듣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쌍윤 한번 해볼까? 작년 여러분들 수험생 중에 제 강의 들을 때 수능 원서 쓰기 직전에 사탐 다른 거 하다가 생윤 하면서 다른 거 하다가 윤사로 돌려가지고 두 과목 만점 받은 수험생들 많이 있거든요. 하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변한 거 많이 없으니까. 윤사는 처음만 어렵지 조금만 적응하다 보면 그게 그겁니다. 갈수록 마지막에 여러분들 조금씩 더 고민해야 되는 과목은 생윤이에요. 왜? 생윤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윤은요. 암기까운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암기 필요하긴 하지만 그걸 토대로 이 사람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롤쓰게 했던 이야기. 왜? 문장 중심으로 풀어가거든. 윤사는 생윤보단 암기가 많긴 하지만 나중에 가면 제심에서 이렇게 하나씩 보여요. 향기가. 어 이거 공자구나. 이거 맹자구나. 문제에 써있어 윤사는 고대 서양 고대 동양 이렇게 써있다고요. 한국 사상감에 여러분들 반가워요. 그림으로 나왔잖아요. 2학년 때는 천원짜리에 누구? 이황 선생님. 여러분 막 웃는 이왕 우는 이왕 만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황 선생님. 이희 선생님. 등장하는 거. 그러니까 윤사는 나중에 갈수록 향기가 제시면서 보이는데 생윤은 갈수록 조금씩 문장을 더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 이해 기반의 학습. 재미있는 학습 시켜드릴 저는 누구냐면 바로 아까 인사드렸던 김종익이죠. 메가스터디 윤리 대표 강사로서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EBS에서도 오래 윤리를 강의했고 생윤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생윤 강의했고 여러분들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모든 교과서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위원으로서 교과서 검정위원으로서 학교 가면 교과서 뒤져보세요. 진짠 거 저 사람 뒤에 있어요. 여러분들. EBS 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교재 검토를 해서 최고의 윤리 전문가답게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최고의 지식, 개념, 문제풀이 정리해 드릴 텐데 연간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총 다섯 가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잘생긴 윤리 개념이에요. 잘생겼다 스스로. 남아.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유튜브에 해명 영상도 있지만 잘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제가 메가스터디 와가지고 런칭할 때 타이틀로 뭐로 갈까라고 회사에서 회의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걸 가져오셨어요. 나는 상품. 포장지로 잘생긴 걸 가져온 거죠. 그래서 아 이거 하면 난리나요. 난리나요. 했는데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잘 만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이제 저걸로 이제 런칭 시작하고 갔더니 뭐가 잘생겼냐. 네가 잘생겼냐. 내가 잘생겼다. 어디가 잘생겼다는 거냐. 나르시집이냐. 자뻑이냐. 윤리강사가 지금 저렇게 살아도 되냐. 별의별 댓글을 수도 없이 보면서 다 찾아봐요. 저는 상처도 받았지만 올해도 전 끝까지 갈 거예요. 메가스터디에 있는 한 계속 저 타이틀을 갈 겁니다. 잘 만들었다. 정말 고생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그 잘생긴 윤리 개념으로 시작 포문을 열고 잘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잘 노는 기출은 진짜 기출문항 가지고 노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기출문항 푸는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 푸는 건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출문제를 볼 때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지 이때 딱 눈이 뜨입니다. 그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연계교제가 나오잖아요. 연계교제 수능특강이 제가 연계교제 전문가잖아요. EBS 전문가니까 연계교제가 수능특강이 1월에 빨리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도 제일 많은 연간 커리큘럼 찍다 보면 질문 내용들이 뭐냐면 수특 언제 봐야 됩니까? 수특 다 봐야 됩니까? 여유 있으면 다 보면 좋죠. 그런데 현역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수능특강까지 다 보고 수능에 들어가는 수능완성까지 연계교제 수특수한 다 보고 수능시험장에 들어가는 현역들 많지 않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인데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정말 명확하게 이때 짚어드릴게요. 연계교제 다 보면 좋아요. 좋지만 그렇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해 커리큘럼 상에서 연계교제까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EBS 전문가답게. 그래서 이때 잘 놓는 기출과 수특분석 가는데 잘생긴 윤리로 개념, 그 다음에 기출분석, 그 다음에 잘잘잘 완벽정리 전에 6평 대비로 여러분들 6평 대비 세미파이널 모의고사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잘잘잘 완벽정리가 여러분들 동요예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하나하면 할머니가. 우리 하율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잘잘잘, 정말 잘잘잘 완벽정리해드리는 강자는 수특, 수한, 모든 기출, 망란에서 총정리하고 잘 푸는 파이널 모의고사. 이 5단계 커리큘럼으로 갈 겁니다. 잘생긴 개념, 잘 놓는 기출, 6평 대비하고 잘잘잘 완벽정리, 잘 푸는 파이널, 출제 시그널 모의고사. 그리고 첫 번째 잘생긴 윤리 개념편은 생윤하고 윤사 모두 진행되는데요. 현장에서 오픈은 1월에 해요. 12월 말부터 촬영 들어가서 1월에 오픈하는데 이 생윤 같은 경우는 한 28강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는 27강으로 진행이 되고 잘생긴 윤리의 특징들은 여러분들 선배들이 좋아했던 게 교재를 꼭 준비하셔서 교재 보시면 개념을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겨울방 얼마나 힘들어요. 현역분들 특히 2학년, 3학년 선배들 수능 끝나고 같이 놀았죠. 반문 못하지. 학교에서 10년 동안 넘게 봤는데 3학년이 수능 끝나면 2학년 같이 놀아요. 위아더프엔 학교가 하나가 돼서 다 같이 돈다고. 그러고 나서 1월부터 공부하려고 했더니 얼마나 힘들어. 그 힘든 여러분들 마음들 웹툰 많이 보잖아. 그래서 이때는 개념편인데 교재에 생윤, 웹툰, 윤리와 사상 웹툰이 돼요. 생윤, 웹툰, 윤리와 사상 웹툰 들어가 있고 쌤의 구어체로 옆에서 달라붙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토리텔링 파트로 교재를 가지고도 예습 복습할 수 있도록 개념 정리해 드릴 겁니다. 웹툰과 스토리, 개념편 들으면 여러분들 인간 김종익. 여러분들 뭐 썰 푼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파이널쯤 가다 보면 썰 푼 거 거의 많이 안 하는데 인간 김종익이 어떤 인간인지 여러분들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입문 강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 토대로 강의 듣다가 여러분들 학교 자입실에서 혼자 웃다가 혼나고 집에서 엄마한테 예능 본다고 의심받고 도서관에서 혼자 막 우 입툰 하고 쫓겨나는 그런 강좌는 바로 여기 있어요. 생윤, 연사 그렇게 재미있게 개념으로 풀어드릴 텐데 연간 커리큘럼을 매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개념 언제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1월, 2월에 따라오신 분들이 1월, 2월에 듣겠죠. 근데 옆에 친구 지금 1월에 수특 교재, 수능특강 교재 나왔고 수특 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혼란해 하지 마시고 개념편 꿋꿋하게 들으세요. 현역분들 1월에 시작하셨는데 이거 사정상 늘어져요. 여러분들 인강은 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패스 구매해놓고 패스 구매할 때도 메가패스 구매해놓고 다른 것도 구매해놓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 놓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인강 늘어지는 케이스 있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생각 같고 1월에 개념 시작했는데 3월까지 완강 못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3월까지 한번 해봐야지 4월까지 해봐야지 괜찮아요. 4월까지 해보고 5월에 기출분석 들어와서 6평 대비하셔도 됩니다. 기출분석에서는 여러분들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기출분석 OT 때 해드릴 테니까 개념편을 내가 1월에 들었는데 개학하면 바빠요 여러분들. 현역분들 정말 바쁩니다. N수생분들은 그만 말 거예요. 현역 때 1, 2월 결혁방학 때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 공부해보고 3월에 개학하자마자 3월에 모의고사 보죠. 한데 얻어 맞았죠. 담임선생님 그 점수가 네 대학 점수라죠. 내 마음속에는 아니라 하죠. 아니야. 담임선생님하고 싸우기 시작하죠. 4월에 모의고사 또 보죠. 점수 또 나오죠. 대학 확인되기 시작하죠. 나 지금 정시파였는데 수시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수시에 대한 환상 꿈꾸면서 5월에 내신 준비했더니 또 수시 날아가죠. 학교에서 소풍 간대요. 체육대 한대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다 풀죠. 6평 갔더니 아... 자 이렇게 빨리 갑니다. 근데 이 암울한 스토리가 펼치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해놓고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개념 내가 1월에 시작했지만 4월까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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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다독이면서 들어보시고 두 번째는 개념은 중요하니까 개정생윤이라는 게 개념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개념 나는 앤수생인데 반수로 들어왔어요. 6월 달에 그런 분들은요 꼭 기억하세요. 개념 편을 빠르게 들어야 됩니다. 빠르게 앤수생 분들 같은 경우는 어? 강좌 명을 봤더니 작년하고 유사해. 환경윤리 파트 윤리학의 분류 유불도 변화가 없다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강좌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총 생윤 28강 윤사 27강으로 올라가지만 이 중에 내가 20강 취사선택 해요. 과감하게 취사선택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들어야 될까? Q&A 게시판에 올리고 저 연구실 선생님 10분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올려가지고 내가 20강을 가져다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빠르게 들어야 돼요. 5월에 시작했다. 난 6평을 기점으로 5월에 이 개념 강의를 들어왔다. 그러면 20강 정도 취사선택해서 내가 하루에 4강씩 5일 동안 들어야겠다.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개념 강좌. 윤사도 그렇고 스스로 정해야 돼요. 주말에 2일 동안 생윤만 듣는 N수생도 봤어요. 작년 국평 직전에 원소 접수하고 이제 국평을 목표로 해가지고 생윤하고 윤사 공부하면서 빠르게 개념 3일 안에 듣고 가능합니다. 3일 안에 듣고 기출문제 분석하고 잘 잘 정리한 답이 들어온 학생이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1월에 시작한 학생은 개념 꼭 들으시면서 4월까지 괜찮아 괜찮아 5, 6월에 반수하시면서 들어오신 분들은 빠르게 듣는다 라는 강좌를 그렇게 꼭 활용하셔서 개념을 끝내셔야 됩니다. 교제와 함께 두 번째는 그렇게 한 다음에 기출을 들으시는데 기출은요. 기출문제 달달달 풀어드리는 거 전혀 의미 없죠. 그건 혼자 학습할 수 있는 교제도 시중에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출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원리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와 저거 대박이다.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니까 2019 대수능에 있어서 니부어 선지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는 그 선지가 여기 있었네. 요나스의 부모 일방적인 책임이 여기 있었네. 아 이게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진구나 라는 원리를 보여드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때 기출문제 어떻게 다 풀어드리지 시중에 있는 모든 기출문제 그게 아니고 이 기출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앞으로 문제 풀 땐 이런 거 봐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출문제 풀 때도 보입니다. 어? 이거 가능성 있겠는데? 그거 당연히 마지막 파이널 때 싹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 봤던 내용들 쫙 그러기 위한 기출문제 최고의 입문 강좌입니다. 그래서 기출 정리를 할 텐데 현장에서는 8주 한 20강 내로 진행이 되고 강좌별로 기출문제가 8문항 많게는 10문항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 문항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개념에 이어서 심화 개념 추가 또 개념을 가다가 구조화 시켜서 마인드맵 개념 지도로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다 보면 1등급 55% 신화이자 실화이자 사실이었죠. 그때 여러분들을 학습시킬 때 가장 좋았던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 뇌 구조가 뉴런 구조로 되어있잖아요. 가지치기 구조로 원래 하버드대 토니 부잔 교수가 그렇게 공부하면 효과적이다라는 걸 제가 2006년도에 연구하면서 터득했고 그거를 현장에 접목시켜서 1등급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가는 겁니다. 개념 때는 필기 이렇게 쭉 해드리는데 잘로는 기출 때는 그 개념 때 필기했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구조화 시키는 연습 해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잘로는 기출로 갑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4월까지 개념 끝냈어요. 이거 언제 들어요? 5월에 빠르게 들으세요. 왜? 이거 잘로는 기출하고 무엇하고 같이 갈 거냐면 수특분사하고 같이 갑니다. 순특강에 있는 내용들 수특 교재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가다가 같이 분석하면서 가니까 기출과 수특 분석하고 6평 보셔야 돼요. 나는 반수예요. 반수생이다 보니까 지금 반수생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념 빨리 들었어요. 개념 지금 3일 이내 5일 이내 아니면 1주일 이내 빠르긴 좀 약간 늦긴 하지만 2주 이내 들었습니다. 아니면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잘로는 기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월부터 커리 따라오신 분들 잘로는 기출 꼭 들으셔야 돼요. 근데 나는 지금 반수생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6평 대비로 세미파이널 중간 파이널 모의고사 3회 분 나가거든요. 그거 보시고 지금은 일단 5, 6월에 시작하셨으면 아니면 7, 8월에 시작했다 잘로는 기출 봐야 되나? 그때는 여러분들 개념 들으시고 개념 들으시고 그 다음 거리 잘잘잘로 넘어오세요.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지금 1월부터 최대한 늦게 4월까지 개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잘로는 기출 따라왔어요. 6평 봤어요. 그러면 잘자자 이제 넘어오시면 되는데 난 반수다. 늦게 시작했다. 그런 분들께서는 충분히 여러분들 오래 봐왔기 때문에 반수하는 마음 얼마나 힘들어 지금 또다시 여기 갇히려고 생각해보면 도서관에 그런 분들은 명확하게 해법 제시해드렸어요. 빠르게 개념을 듣고 잘로는 기출 스킵하고 저 기출문제 완벽히 다 분석 보여준다 했는데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패스 구매하셨으면 핵심 파트 있잖아요. 킬러 파트 생윤위면 환경윤리 분배정의 파트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이면 성리학, 양명학 이왕이 이 정도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아 이렇게 기출문제 보는 거구나 맛만 보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활용하셔야 돼요. 기출하고 수특 분석 그 다음 네 번째는 잘잘잘 완벽정리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이 강좌는 이제 여름방학 기점을 해서 8월 9평 을 대비하면서 나아가는 강좌 마지막 파이널 강좌인데요. 파이널 직전에 모의고사 직전에 마지막 심화 정리 이때는 이제 여러분이 개념 때 정리했던 거 그 다음 지금까지 있었던 최근 몇 년 동안의 수능특강 자료에서 중이었던 자료들 여러분들 꼭 봐야 할 원전 자료 여러분 원전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역적인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지역적인 거 하지 마세요. 출제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때 여러분들 나올 자료 봐야 될 자료 봐야 될 수능완성 교재 저때 되면 또 질문 많은 게 수능완성 봐야 됩니까? 수능완성 못 봤는데 그런 수험생분들의 속 시원함 물 사이다 를 드리려는 강자니까 이때 총망라해 드릴 겁니다. 총 커리큘럼은 7주 아니면 8주 계획하고 한 20강 정도 4회로 진행이 되는데 저때 네 번째로 이제 여름쯤에 이때 되면 이제 좀 무서워져요. 날은 더워졌는데 갑자기 반팔 벗어던지기 시작하면 긴팔 입기 시작하면 조금씩 두려워집니다. 그럴 강자로 이게 끝날 거예요. 반수하시는 분들이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선배들이 마지막에 정말 내용 완벽하게 정리한 파트는 여기서 갔습니다. 마지막 기출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출문제에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 생각하다 보면 이쯤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2021 6평 받고 2021 9평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봤던 평가한 시험지를 보면 그 평가한 시험지에서 이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게 스스로 보이기 시작할 수 있도록 눈을 띄워 드릴 거예요. 이쯤 커리큘럼 진행되면 이제 여러분들 자료실에 하나씩 하나씩 자료가 올라갈 겁니다. 6평 우리 연구실에서 해설하는 손글씨 해설지 9평 끝나면 9평 해설지 보면서 아 이 내용들이 종익쌤이 강의했던 내용이구나 이 연간 커리큘럼 진행하면서 당연히 해설 강좌는 쭉 진행이 됩니다. 모의고사 끝날 때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가 여러분들 이제 10월 달에 마지막 드디어 최종 파이널을 위한 파이널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모두 10회 이상 제공합니다. 작년에 생윤 10회 윤사 10회 제공했는데 그러니까 연간 모의고사가 정말 이렇게 많이 주는 강의 없어요. 3월 대비 때 1회 6평 대비 때 세미파이널 3회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때는 윤사도 가요. 윤사 차별하지 마세요. 차별 안 합니다. 윤사 지금 시중에 모의고사 없는데 그거 뻔히 알죠. 윤사 10회 모의고사 정말 많은 자본금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을 함께 만들어가지고 제공해 드릴 겁니다. 생윤도 마찬가지로 10회 이상입니다. 올해 생윤은 12회 정도까지 계획하고 이때 그 모의고사 해설이 일주일에 2회씩 총 6주 커리로 진행이 될 거예요. 아니면 길게는 8주까지 계획이 될 겁니다. 왜? 이때 마무리 점검으로 파이널 체크포인트라 해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이내 5시간 6시간 이내에 생윤을 끝낼 수 있는 비법 강좌도 이때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때 6주에서 8주 강좌로 마무리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대수능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잘생긴 윤리의 뜻을 아시겠죠. 1년간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든 윤리로 만나볼 겁니다. 그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만나고 싶었고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저를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공부하느라 많이 힘드신데 저도 힘든 일 많이 겪었고 슬픈 일 많이 겪었습니다. 2017년도에 어머니 돌아가셨고 1년 만에 2018년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나보다 슬픈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겠구나 그 슬픈 마음 공감하면서 나아가고자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함께 만드는 강의 1년 동안 연간 따라갈 테니까 이게 제 어머니예요. 이건 제가 돈 주고 산 목걸이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의 단 하나뿐인 저에게 물려주신 유품입니다. 엄마와 함께 한다는 마음 강의하다 보면 또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준 유품의 옷이 하나 있어요. 그 옷 입고 만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있듯이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강의 많은 댓글들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 강사를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댓글도 봤어요. 김종현 선생님 사회문화 강의 봤더니 내신스럽던데요. 저는 사문 강의 안 해요. 저는 10년 동안 사회문화를 가르쳐 본 적은 없어요. 공부는 많이 해봤지만 한국지리랑 말도 안 되는 댓글들 심지어 그런 댓글도 봤어요. 어머니 돌아왔을 때 님이 뒤졌다며 그러지 맙시다. 그런 것들도 다 보고 견디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딱 너 하나만의 만점을 이끌어줄 테니까 연간 1년 동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시간 2021 대수능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5. 청춘